인공지능의 특집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라는 말은 예전부터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스물스물 등장하게 된 때는 1950년도였어요. 1950년도에 컴퓨팅 머신네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앨런 튜링이죠. 이야 뭐 이형님은 안 끼는 데가 없어. 튜링 머신으로 현대식 컴퓨터의 모델을 최초로 고안한 컴퓨터 공학 업계에서는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죠. 이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컴공연 논문 중에서는 인용 횟수가 500회, 100회만 돼도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논문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무려 인용 횟수만 12,350회. 사실 내용을 보면은 현대식 논문의 구성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 논문의 시작에서 캔 머신 땡, 과연 기계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컴퓨터 학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흥미롭게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철학 분야, 심리학 분야, 논리학 분야, 신경외과 분야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신경외과 분야에 있던 이 워렌 맥컬록이라는 사람이 어? 이거 인공지능 나도 관심있게 보던 건데?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인간의 신경망과 유사하게 뉴런들을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그물망 형태로 연결을 하면은 사람의 뇌에서 동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계가 사람같이 간단하게 흉내낼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뉴런들로 이루어진 신경망에 대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연구는 이 연구의 성향이 강하여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1958년도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던 심리학자 프랭크 로셈블렛이 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의 수학적인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응용 퍼셉트론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신경망을 이용해가지고 영어 문자, 숫자 혹은 간단한 이미지들을 스스로 분류를 하고 식별을 해내는 테스트까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퍼셉트론 이거 어마어마하잖아? 야 얘가 문제를 척척 푸는 거를 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는 연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퍼셉트론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돈이 갑자기 몰리게 됩니다. 이 돈이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분야로 연구원들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반면 퍼셉트론 연구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반대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을 해가지고 신경망을 사용하는 이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기호나 통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자.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대부분의 지원이 퍼셉트론을 가게 되니까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야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이론적으로 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뭐 신경외과 사람이 와가지고 뭐 신경망? 뭐 이런 멋있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기계를 학습한다고 하니까 돈도 다 그쪽으로 가고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방식을 기호체계로 나타내던 연구를 하고 있던 마빈 민스키 박사가 마운드에 등판을 합니다. 이때가 1969년도였는데 여러분들 퍼셉트론 멋있죠? 막 신경망 나오니까 눈이 돌아가시죠?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XOR 문제라는 걸 딱 제시를 합니다. 이 XOR 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다음 영상인 딥러닝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빈 민스키 박사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 퍼셉트론의 허점을 보니까 사람들도 야 역시 인생 실전이네 이거 신경망인지 뭔지 이거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베팅을 한 연구원들이나 이 투자금도 갑자기 회수가 되고 이 지원되던 예산도 대폭으로 삭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초기 신경망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XOR 문제와 관련을 해서 나중에는 이 신경망에 이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한다거나 뭐 역전파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XOR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밝혀졌지만은 사실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대중들은 이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1980년도 이게 뭐 어떤 시대입니까? 뭐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소형화가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뭐 흑백에서 뭐 8비트의 컬러를 가진 컴퓨터로 뭐 전환이 뭐 되니 안 되니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야 이거 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그 지능이라는 것을 가질 거라고는 믿기가 힘든 게 사실이었죠. 이때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의 계산 능력도 막 뛰어나지도 않았고 일단 학습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도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연구실에 의해서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 컴퓨터의 계산 속도가 이 무허가 예측한 그대로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있고 이 시기에는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연구실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쏟아진다는 것은 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재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고 이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 학습의 재료들을 더 빨리 더 많이 학습할 수 있어짐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공지능 연구는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고 2006년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DNN 심층신경망이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인공지능이 발전해온 역사에 대해서 이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죠? 대략적인 역사를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신경망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기계를 학습을 시킨다 혹은 인공적인 지능을 가진 기계라는 이야기가 뭐 1930년도부터 스물스물 기어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시대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 뜻과 범위가 계속 조금씩은 바뀌어져 왔죠. 그래서 제가 이 요즘 단어와 기술을 얹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이 발전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알려진 학습 기술들, 예를 들면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한 스스로 학습 그리고 그 학습의 결과가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어 잠깐만요, 허니님! 이거 뭐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뭐 요즘 뭐 핫하다는 단어는 뭐 다 가져다 끼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지금의 정의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빅데이터 같은 이 고급진 단어들을 사용을 한번 해본 거죠.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이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야 이 고철이 어떻게 이 사람보다 똑똑할 수가 있냐 하면서 사실 와닿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컴퓨터의 발전은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에 와있었죠. 예를 들면은 1988년도에 대한민국이 270억을 들여서 구매한 슈퍼컴퓨터 1호기의 스펙은 쿼드코어 CPU에 램은 1기가였어요.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램이 뭐 4기가에서 많게는 뭐 12기가 정도 될 텐데 270억짜리 슈퍼컴퓨터보다 메모리가 12배나 크죠? 얼마나 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쯤에는 이 기술이 발전에 오면서 이 뚜렷한 발전이 없었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이 다양한 연구소들도 생겨나고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쯤에도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 시원치가 않았어요. 야 이거 인공지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음성인지 카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놈의 인공지능이냐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체스를 두는 컴퓨터가 뭐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대요. 대중들은 어? 아 그러세요? 정도로 인식이 돼요. 막 체스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적잖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하면 뭐 심심이 정도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에 3기의 바둑 매치가 있었죠. 대부분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수 앞을 내다보고 프로들은 뭐 몇십 수 앞까지 내다본다는데 바둑에서는 불과 7수 앞만 내다보는 경우의 수만 하더라도 1조에 만 배가 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체스는 몰라도 바둑만큼은 인간을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1경기의 해설자들의 말투만 봐도 여유가 넘쳤어요. 야 이거 너무 싱겁게 뭐 5대0으로 이기면 어떡하냐? 그리고 1경기를 패배를 했죠. 여전히 사람들은 아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시험하는 단계에 있구나. 라며 진단을 해요. 근데 결국 4대1로 패배를 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인공지능의 승리.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 인공지능이 어느새 이 심심이 정도의 레벨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이때쯤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과 인공지능이란 단어에 대해서 친해졌으니까 이제 이 컴퓨터 따위를 학습하는 알려진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멋있는 단어들 한트럭 등장합니다. 일단은 인공적인 지능 이 인공지능이 하나의 큰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컴퓨터에게 인공적인 지능을 가지게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 기계를 학습시키는 모든 방법을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머신러닝이죠. 그 다음 질문은 인공적인 지능을 가지기 위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 겠죠?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학습이 된 머신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한 머신 이제 사람에 의해 학습이 된 머신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심심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심심이가 나의 말에 대답을 해주는 챗봇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꺼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람이 직접 모든 단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뭐 나중에 2, 3년 뒤에 심심이를 처음을 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만 말해도 그 단어에 대해서 심심이가 잘 대답을 해주니까 그 사람은 마치 이 엄청난 인공지능을 가진 챗봇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심이는 이 단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 학습이 된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인공지능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스스로 학습을 한 머신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나오던 단어라 이 시대에 맞춰 정의가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은 큰 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머신러닝이란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심구는 인공지능이지만 머신러닝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같이 얘기해볼 애들은 모두 머신러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게 뭐 엄청난 지능을 필요로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이 머신러닝 범주에 들어가는 애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키를 입력하면은 몸무게를 예측해주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 뭐 아무것도 없는 빈 기계겠죠. 이제 얘가 이 몸무게 예측 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책으로 무언가를 배우지만은 이 기계는 데이터로 배웁니다. 맞죠? 이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이 데이터를 넣어야 이 인트 스탯이 1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나는 180에 70kg야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 나는 170에 60kg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선을 이렇게 쭉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야 그럼 나 175인데 몇 킬로 정도일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얘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간단하죠. 야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 175 정도면은 얘네 둘의 중간 정도니까 한 65kg 정도 할 확률이 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인간이 175라는 입력이 들어오면은 65라고 답변해? 라고 미리 학습을 시켰나요? 아니죠. 기계가 스스로 자신이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또 175에 대한 몸무게 데이터가 뭐 52kg으로 입력이 되었다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하여서 라인을 다시 긋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72의 몸무게를 물어보면은 한 56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얘가 습득한 데이터가 많으면은 많아질수록 더욱 정교한 기준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트레이닝 과정이라고도 해요. 만약 이 만개가 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 뒤에 물어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몸무게를 예측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엄청 커 보였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애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위키피디아에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아이리스 플라워 데이터셋이라는 위키피디아의 페이지에 와보시면은 아이리스 꽃, 이 붓꽃의 머신러닝용 데이터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서 데이터 세트를 누르시면은 이 학습용 데이터가 쫙 나오게 되는데 이 붓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나봐요. 이 세토사라는 종류와 이 벌스컬러라는 종류 그리고 여기 벌지니카라는 종류가 있나봐요. 그래서 각 꽃의 꽃받침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뭐 꽃잎의 길이와 높이 이 데이터들을 기계에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음에 내가 길에서 이제 붓꽃을 주었을 때 만약 이게 내가 어떤 종인지 알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뭐 시골에 사신다면은 뭐 다들 뭐 마을에 한 분씩 있는 뭐 식물에 대해서 이제 기회맥히게 잘 아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꽃의 뭐 종을 포함해서 뭐 꽃말 뭐 역사 같은 게 이제 대서사시가 되어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이 꽃받침의 길이와 높이 꽃잎의 길이와 높이를 자로 딱 재가지고 기계에 입력을 하면은 이 학습된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아 이 아이리스 꽃은 어떤 종일 확률이 높아 라고 인공지능적으로다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이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측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아 얘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 인터넷 기록을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상품이 광고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 컴공들이 구글에 이제 자바를 쳤을 때 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컴공이 아닌 분들이 이제 구글에 자바를 검색했을 때 이제 자바 커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컴공은 이 인터넷에서조차 격리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야. 야 내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대충 들어봤는데 야 이거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다. 야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던데? 하실 텐데 사람들은 이 머신러닝과 관련을 해가지고 예전부터 유용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교적 작은 데이터만으로도 그 경험에 기반해서 나름 최선의 답을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인간이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니 뭐 뭐 꽃받침이니 뭐 꽃잎이니 꽃망울이니 뭐 몇 개의 기준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키를 기반으로 뭐 몸무게를 예측을 한다니 뭐 사이즈 가지고 뭐 꽃의 종자를 예측을 한다니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걸 보고 뭐 영화관에서 뭐 로봇가 뭐 싸우고 뭐 인류를 뭐 지배를 한다느니 뭐 그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야 이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거 분명히 같은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되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존의 간단한 기계 학습 방법에서 이 기계를 더욱 강력하게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더 강력한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는 준비가 됐어요. 이 넘수나는 데이터들로 한 번 찐하게 한 번 학습을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머신러닝의 범주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따로 자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머신러닝 학습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니였습니다.